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제규어 XF 차량이 입구되었고요.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로 트럭을 장착을 했고요. 트럭을 열어주고 나서 트럭의 카바와 스킬 차이를 빼내면 이렇게 메인배터리가 나오시고요. 메인배터리 뒤쪽으로 저희가 저희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도빌 태산의 고급 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제가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3C 모델로 12V 인용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내장이 되어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100%로 충전해서 주차 녹화 약 4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서를 빼때리기 때문에 2,000원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우리 에코파워팩은 신대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고요. 그다음에 KC인증 KN41 대상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A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오늘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일상 B.K.입니다. 최소하죠? 수고하실 때 비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